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저전망대에서 현재 당시 포로수용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사진에서 실제 포로들이 거제소로 이송되는 그런 사진들을 전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포로수용소 내부하고 같이 되어 있고 이쪽이 테마파크 내에서 각종 전시물들을 보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저 위쪽으로 내려와서 하고 지금 계속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사적지 유적지에 대한 탐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